안녕하세요.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 입니다. 오늘은 모파상의 산막이라는 단편소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산장, 겨울산장 등의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 소설입니다. 모파상의 산막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막 기트모파상 바위투성이로 된 산을 깎아 눈 덮인 산 꼭대기까지 길을 만들어 놓은 산깃을 칸 쪽에 목조로 된 한 산막이 홀로 떨어진 채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러한 풍경은 알프스에서는 흔한 풍경이었다. 슈바렘 바흐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산막은 고객길을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만약의 사태를 맞이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대피소였다. 이 산막은 1년 중 반은 문을 열었고 반은 운영을 하지 않았다. 이 산막에는 장 오재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겨울에 폭설이 내려 골짜기를 덮으면 아랫마을인 로에시로 내려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내와 새 아들을 둔 오재 씨는 가족들을 데리고 그 전에 이 산을 내려와야만 했다. 하지만 산막을 비워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안내인인 늙은 가스파르 아리와 젊은 울리히 쿤 씨 그리고 산깨를 다니는데 없어서는 안 될 커다란 개 한 마리를 두고 산을 내려왔다. 그러면 산막에 남은 이 두 남자와 개는 봄이 될 때까지 이곳에서 갇혀 지내야만 했다. 사방은 온통 눈에 덮인 발호른의 거대한 비탈 뿐이었다. 높은 산봉우리들을 자신들의 품속에 담아놓은 눈은 이 작은 산막까지도 찾아와 지붕이며 창문이며 어디든지 쌓여서 집어삼키려 했다. 그래서 지붕은 눈에 짓눌려 무너져 내릴 것 같았고 창문은 눈으로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제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서 오제 씨네 가족은 로에시로 내려가야만 했다. 그날은 바로 오제 씨네 가족이 겨울을 나기 위해 이 산막을 떠나는 날이었다. 옷가지며 그 밖의 짐을 실은 나귀 세 마리가 오제 씨의 새 아들에게 이끌려 먼저 길을 떠났다. 그 다음은 오제 씨의 아내 잔누 오제와 딸 로이즈가 네 번째 나귀를 타고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오제 씨는 두 안내인과 함께 산을 내려왔다. 두 안내인은 오제 씨의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나서는 다시 산막으로 돌아와야 했다. 로에시로 가기 위해서는 작은 호수 하나를 돌아가야 했다. 산막 앞에 커다란 바위의 구멍 속에 있는 호수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일행은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봉우리의 전송을 받으며 골짜기를 따라 내려갔다. 눈부신 햇빛 속에서도 눈은 그치지 않고 내려 이 외딴 곳에 퍼붓고 있었다. 눈이 어찌나 많이 내리는지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끝닿을 곳 없이 눈으로 덮인 이곳은 마치 살아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듯했고 움직이는 거라곤 하나 없는 정정만이 맴돌 뿐이었다. 스위스 출신의 키 큰 안내인 쿤 씨는 오제 씨의 아내와 딸을 에스코트하며 나귀의 발을 재촉했다. 오제 씨는 늙은 안내인 아리와 함께 뒤처져서 내려왔다. 오제 씨의 딸 로이지는 나귀를 타고 오는 쿤 씨를 슬퍼 보이는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로이지는 키가 작은 시골 아가씨였다. 하도 눈속에 묻혀 살아서인지 그녀의 금발과 우유빛 살결은 빛이 바랜 것 같기도 했다. 쿤 씨는 로이지의 나귀까지 따라 붙자 속도를 조금 늦추었다. 그러자 옆에서 가고 있는 오제 부인이 쿤 씨에게 훈기하기 시작했다. 즉 매서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들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기 위함이었다. 아리 노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슈바렌바흐의 산막에서 14번의 겨울을 지낸 경험이 있지만 이 쿤 씨로서는 이번이 처음 나는 겨울이었기 때문이다. 쿤 씨는 겉으로는 열심히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로이지에게만 향해 있던 것이다. 그는 말을 듣는 척하면서 가끔 네, 명심하겠습니다. 라며 성실하게 대답하는 척했지만 표정에는 건성으로 듣고 있음이 잘 나타나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도브 호수과에 이르렀다. 얼어붙은 호수의 표면은 마치 거울 같았다. 호수 오른쪽에는 로에 메른 빙하에 의하여 운반된 암석 부스러기가 있었고 그 옆에는 깎아지른 듯한 도벤 호름 붕우리가 그 검은 바위를 위험있게 뽐내고 있었다. 거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로에 쉬러 가는 험한 고갯길이었다. 그곳에 이르니 깊고 넓은 론 강을 사이에 두고 알프스의 대장관이 전개되었다. 눈 덮인 알프스의 높고 낮은 봉우리들은 말 그대로 자연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뾰족한 봉우리, 둥근 봉우리, 찌그러진 것 같은 봉우리들 모두 햇빛을 받아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그 수많은 봉우리 중에는 이름이 나 있는 봉우리들도 많았다. 두 개의 뿔이 달린 것 같은 미사벨 비세호른의 군봉, 아주 크고 거대한 브루네그 호른, 많은 사람이 그곳을 오르다 죽었다는 세르뱅의 피라미드, 무서운 마녀와도 같다는 당플랑시,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는 골짜기들, 그런 곳을 거쳐 로에 쉬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험한 고개라고 하는 재미고개가 한쪽 끝을 막고 있었고, 저쪽 끝은 론 강을 향해 마을이 펼쳐져 있었는데, 고개에서 바라보니 마을의 집들이 점점이 보였다.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고갯마루에 도달하자, 잠시 낙위를 멈추었다. 굽이굽이 나이는 오솔길은 마치 다시 돌아올 듯 꼬부라져 있었고, 깎아지른 듯한 산허리에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기막히게 길을 내놓았다. 그리고는 모래할 만하게 보이는 마을의 집들까지 이어져 있었다. 여자들은 낙위에서 내렸다. 오제 씨와 아리노인도 막 도착했다. 오제 씨는 두 안내인을 향해 말을 했다. 자, 이제 여기서 작별해야 할 것 같구먼. 아무 탈 없이 잘들 지내고, 내년 봄에 다시 봄새. 아리노인도 이들을 전송하며 인사의 말을 건넸다. 조심해서 돌아들 가세요. 그럼 내년에 또 뵙지요. 오제 씨와 아리노인은 정이 깊은지 서로 안으며 작별의 포옹을 나누었다. 그러자 오제 부인도 아리노인에게 두 뺨을 번갈아 내밀며 인사를 했다. 루이즈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엔 쿤 씨와 인사를 나눌 차례가 되자 그가 루이즈의 귀에 대고 무어라 속삭였다. 설마 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아직 잊는 건 아니겠지요? 이에 루이즈는 상냥하지만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이에요. 너무 작은 음성이었기 때문에 쿤 씨는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어떤 소리였을지는 짐작하는 바였다. 자, 그럼 이만들 헤어지세. 이 겨울 몸조심 잘하고 건강히들 지내게나. 작별이 마냥 아쉬운 듯 오제 씨가 되풀이해서 인사를 했다. 이윽고 안내인들을 뒤로 하고 여자들이 먼저 오솔길이 펼쳐진 내리막길을 앞서가기 시작했다. 오제 씨를 비롯한 세 사람은 첫 번째 구비길을 돌았다. 아리노인과 젊은 쿤 씨도 슈바렌바흐 산막 쪽으로 향했다. 오제 씨 가족을 전송하고 돌아가는 둘은 아무 말 없이 낙위를 몰았다. 이제 오제 씨 가족은 어디쯤 내려가고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산막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만이 기나긴 겨울을 서로 의지하며 지내야 하는 것이다. 조용히 걷던 아리노인이 이윽고 입을 열었다. 작년 겨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작년 이맘쯤 아리노인은 미셀 카놀이라는 노인과 겨울을 나야 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아리보다 더 늙어서 올해도 같이 지내자며 요구할 수가 없었다. 너무 나이 많은 노인에게는 인적 없는 곳에서의 생활이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어떠한 불상사가 벌어질지 모를 일이었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산중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감한 까닭이다. 그들은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그곳 생활이 지루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첫날부터 마음을 비우고 그저 그곳 생활에 적응하면 되는 것이다.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로 시간을 때우거나 잡일들을 조금씩 하면서 보내면 되는 것이었다. 쿤시는 말없이 아리노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재미고개의 구비길을 내려가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산막 가까이에 이르렀다. 무섭게 까지 한 거대한 설원에 하나의 점으로 찍혀있는 듯한 작은 산막이 보였다. 산막에 도착하자 이곳에서 함께 겨울을 나야 할 커다란 개가 반갑다며 꼬리를 흔들면서 껑충껑충 뛰었다. 그 개는 곱슬거리는 짧은 털을 가졌으며 삼이라 불렸다. 이제 이 개와 아리노인, 그리고 쿤시가 이곳에서의 생활을 꾸려가야 했다. 아리노인이 쿤시에게 말을 걸었다. 자, 이제 우리만 남았네. 아무도 없으니 먹을 건 역시 우리가 손수 해결해야지. 감자껍질 좀 벗겨주지 않겠나? 그들은 긴 나무 의자에 앉아 숲 후에 빵을 찍어 먹으며 간단히 저녁을 해결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쿤시는 오전 내내 유난히 지루했다. 아리노인은 담배를 피우며 연신 난로의 잿 속에다가 침을 뱉어댔다. 쿤시는 아무 말 없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정면에 있는 새하얀 바위가 아찔하게 보였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오후가 되자 쿤시는 밖으로 나갔다. 그는 어제 사람들을 전송했던 길을 그리운 듯 되밟아 보았다. 그리고는 두 여자를 태웠던 낙위의 발자국을 찾아보기도 했다. 재미고기에 이르러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을이 보였다. 마을은 바위산의 평평한 분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직 눈에 파묻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미 마을 가까이까지 눈이 쌓여있었고 그 일대는 전나무 숲이었다. 고갯마루에서 보니 마을의 집들은 몹시 낮아 보였다. 마치 돗자리를 깔아놓은 듯이 말이다. 저곳에 루이지가 있겠지? 잿빛으로 보이는 저 많은 집 중 그녀가 머무는 곳은 어딜까? 그러나 재미고개와 마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었다. 쿤시는 갑자기 자기도 그곳으로 내려가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눈이 많이 쌓였다고는 하지만 아직 내려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빌트 스트루벨의 높은 봉우리 뒤로 태양이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쿤시는 도로 산막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아리노이는 또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다. 쿤시가 돌아오자 노이는 그에게 카드놀이를 하자고 제의했다. 따로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쿤시는 이에 응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앉은 둘은 브리스크라는 간단한 놀이를 했다. 그리고는 저녁 식사를 하고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그뿐이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 그만이었다. 매일 그날이 그날이었고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늘은 파랗고 높았지만 겨울 날씨는 겨울 날씨는 매서웠다. 그러나 눈은 내리지 않았다. 아리노이는 산 꼭대기에서 매물도는 독수리나 새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오후를 지냈다. 그러나 쿤시는 갑갑해서 날마다 험난한 재미고개로 갔다. 마을을 마을을 내려다보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낙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산막으로 돌아오면 카드놀이나 주사위 놀이 혹은 도미노를 하며 지냈다.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한 놀이를 매일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놀이를 재미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 내기를 했다. 그렇다고 노름은 아니었고 크고 작은 물건을 걸고 하는 것이었다. 한 사람이 마냥 따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냥 읽기만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일찍 일어난 나리노인이 큰 소리로 쿤시를 부르며 잠에서 깨웠다. 마치 뭉개구름 같이 하얗게 거품이 있는 눈이 밤새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조용히 그들 주위로 밀어닥치는 눈으로 인해 그들은 점점 고립되었다. 눈은 산막이라는 요에 두터운 소미불을 덮어놓은 것 같았다. 눈은 나흘이나 쉬지 않고 내렸다. 이제 그들은 감옥에 있는 죄수나 다름없었다. 창문 밖도 현관 밖도 모두 눈이었기 때문에 종처럼 산막 주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생활에 필요한 일의 대부분을 모두 나누어서 해결했다. 청소 청소와 빨래는 그의 몫이었고 또 산막 주변을 살피는 일과 장작을 패는 것도 젊은 그의 몫이었다. 아리노이는 부엉 일을 담당했다. 때문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늘 세심한 주위를 기울였다. 카드놀이를 하거나 주사위를 던지다가도 불을 살피러 가기 위해 아리노인이 일어설 때면 놀이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온순해서 서로를 잘 배려해 주었고 더더군다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성질을 부리거나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었다. 자질구레한 곳에는 마음을 접어두고 다만 이 산속에서 겨울을 날 것에만 신경 쓸 뿐이었다. 이러한 소일 말고도 아리노이는 가끔 눈속에서 헤집으며 엽총을 가지고 사냥을 나가기도 했다. 그러면 가끔은 영향을 잡아가지고 오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두 사람밖에 없는 이 조촐한 산막에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실컷 고기 요리를 맛보는 것이다. 어느 날인가 아리노이는 전처럼 집을 나섰다. 집 밖에 설치해둔 온도계의 눈금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가 있었다. 먼동이 트기 직전 이었으므로 아리노인 딴에는 분명 빌트 스트루벨 근처에 무언가 서성거리는 노획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것을 기습 공격해서 잡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혼자 남은 쿤씨는 아침 10시가 되어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원래 잠이 많은 그였지만 여태껏 함께 지내는 아리노인의 부지런함 때문에 한 번도 늦잠을 잘 수가 없었다. 노인 혼자 일찍 일어나 있는데 젊은 놈이 게으름을 피우며 있는 것도 편치 않은 일이었기에 차라리 일찍 일어나는 게 속 편했던 것이다. 그는 아리노인이 없는 식탁에서 삶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 이곳에서 별달리 할 일도 없는 삶은 따뜻한 난로 앞에서 밤낮으로 꾸벅꾸벅 조는 게 일이었다. 쿤씨는 자기 혼자 이 산막에 있다는 사실에 갑자기 공포를 느꼈다. 이런 마음을 잊기 위해서인지 그는 늘상 하던 카드놀이가 하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었다. 마치 무엇에 중독되어 그것을 조절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과도 같은 심정이었다. 그래서 그는 참다 못해 밖으로 나갔다. 아리노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후 4시까지는 산막으로 돌아왔으므로 그를 마중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눈은 그새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온 골짜기에 눈이 쌓여 평지가 되어버렸다. 두 개의 호수도 눈속에 파묻혀 보이질 않았다. 주변에 있는 틈이란 틈은 눈으로 다 메워졌고 바위란 바위는 다 숨어버렸다. 아찔할 만큼 높은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도 새하얀 눈으로 덮이고 말았다. 그래서 쿤시는 3주 동안이나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재미고개를 가볼 수가 없었다. 그는 문득 그곳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래서 빌트 스트루벨의 비탈로 가기 전에 한번 들러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동안의 내린 눈으로 인해 로에시 마을도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가뜩이나 멀리 있어 잘 보이지 않던 집들이 그나마 내린 눈으로 인해 구별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로에멜은 빙하로 가면 어쩐지 잘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오른쪽으로 돌았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손에 피케를 쥐고는 단단하게 얼어붙은 눈을 두드리면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눈은 끝없이 펼쳐진 설원 속에서 뭔가를 찾듯 바삐 움직였다. 빙하에 이르자 쿤신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아리노인이 이 길을 지나갔을지도 몰라. 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빈퇴석을 따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빨랐다. 이미 저녁놀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가끔씩 살을 앨듯한 바람이 수정같이 맑은 눈의 표면을 휩쓸고 지나갔다. 쿤신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아리노인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산을 넘고 넘어 다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쿤신은 다시 다른 길을 헤맸다. 태양은 아직 산뽕오리 끝에 매달려 있었지만 골짜기 밑은 이미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다. 그곳을 바라보니 온몸이 떨려왔다. 이 겨울산의 적막함과 추위와 고요함이 마치 몸속으로 밀려와 피를 얼어붓게 만들고 온몸을 뻣뻣하게 얼릴 것만 같았다. 마치 자신이 꼼짝 못하는 동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쿤신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산막으로 향했다. 자기가 이 산속에 있는 동안 아리노인이 이미 산막에 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 쿤신은 그렇게 생각했다. 필시 아리노인은 지금쯤 영양을 잡아와서는 난로 앞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자 쿤신은 자기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해서 재빠르게 산막에 이르렀다. 그러나 얼핏 보니 지붕 위에 굴뚝 에서는 아무런 연기도 피어오르지 않았다. 쿤신은 현관으로 뛰어가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리노인은 그곳에 없었다. 다만 삶이 달려와서는 반갑다며 꼬리칠 뿐이었다. 쿤신은 초조해졌다. 그래서 찬찬이 산막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어딘가에 아리노인이 숨어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역시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쿤신은 불을 피우고 저녁 식사를 위해 수풀을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노인은 곧 돌아올 거야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좀처럼 아리노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쿤신은 수시로 밖을 드나들며 살펴보았다. 이미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였다. 단지 가느다랗게 휘어진 초승달만이 산마루에 걸려있을 뿐이었다. 쿤신은 다시 산막 안으로 돌아와 난로 앞에 앉았다. 몸을 녹이면서도 그는 혹시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진 않았는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심란해졌다. 혹 눈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았을까? 아니 어쩌면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쳤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지금쯤 눈속에 쓰러져 있을 텐데 무사할까? 점점 얼어붙는 몸에 절망을 느끼며 누군가 나타나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진 않을까? 가엾은 노인 같은 이라고 이 밤 어딘가에서 이미 얼어버린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나를 부르고 있을지 몰라. 그곳이 어딜까? 이 넓은 설원 어디에서 그를 찾는담? 더군다나 이렇게 험악한 산에서 말이야. 아마 그를 찾으려면 스무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주일이나 찾아다녀도 못 찾을 거야. 쿤시는 새벽 1시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때까지도 아리노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삼이라도 데리고 찾아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 쿤시는 길을 나설 준비를 했다. 배낭 안에다가 이틀치의 식량과 담요 그리고 강철로 된 꺽새를 넣었다. 허리에다가는 밧줄을 칭칭 감고 피켈과 등산용 도끼도 챙겨 놓았다. 그리고는 활활 타오르는 난로불을 바라보며 노인을 기다렸다. 삼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난로 옆에서 잠이 들었다. 시곗바늘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다. 쿤시는 혹시 무슨 소리나 들리지 않을까 해서 계속 귀를 기울였다. 그럴 때마다 휘몰아치는 바람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쿤시는 몸이 얼어붙을 것만 같았다. 이윽고 괴종시계는 열두시를 알렸다. 이제 찾아나설 채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쿤시는 떠나기 전에 뜨거운 커피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녹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시간이 됐다. 괴종시계가 한시를 울린 것이다. 그는 곤히 자고 있는 삶을 깨웠다. 그리고는 함께 빌트스트룹의 빙하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다섯 시간 동안 기어오르는 일뿐이었다. 그는 준비해온 등산 도구를 이용해서 얼음으로 뒤덮인 바위를 기어오르며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 올라오지 못하는 삶은 밧줄에 매달아 끌어올려야 했다. 새벽 여섯시쯤 되자 쿤신은 간신히 산봉우리 하나에 다다랐다. 그곳은 아리노인이 영양을 잡기 위해 종종 오르는 곳이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쿤신은 그곳에서 멈추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리려는 것이었다. 조금 있으니 여명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어딘가에서 빛이 내려와 주위를 감싸며 아득히 펼쳐진 설원의 산봉우리들을 비추는 것이었다. 아니 자세히 말해서 빛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이 눈에서 솟아나 하늘로 향하는 것 같았다. 모든 산봉우리들은 연분홍의 빛으로 물들더니 갑자기 새빨간 태양이 거대한 알프스의 모습을 드러냈다. 쿤신은 다시 걷기 위해 일어났다. 그는 온 신경을 땅바닥에 쏟으면서 무슨 발자국이라도 나 있지 않을까 살피며 걸었다. 그리고는 초조한 심정으로 삶에게 말을 걸었다. 섬 부탁이야 아리노인을 찾아봐 제발이지 너라도 찾아봐 아니 꼭 찾아야 해 쿤신은 다시 산을 내려왔다. 그러면서도 벼랑을 샅샅이 살폈다. 그리고 가끔씩 아리노인의 이름을 불러댔다. 하지만 그 소리는 긴 여운을 남기며 영원한 침묵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 이번에는 납작하게 엎드려 땅에다 귀를 대보았다. 먼 곳에서 어떤 울림이라도 전해오지 않을까 해서였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런 보람도 의미도 없는 짓이 되어버렸다. 쿤신은 너무 허망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한낮이 되자 다시 기운을 도두기 위해 준비해온 식량으로 허기를 채웠다. 삼에게도 먹을 힘이나 지쳐 지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힘을 내서 걷기 시작했다. 이윽고 저녁이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걸어 다녔다. 아마 새벽 1시부터 지금까지 50km는 좋게 걸은 것 같았다. 이제 산막에서 너무 멀리 떠나왔다. 해도 떨어졌으니 그곳으로 돌아가기란 불가능했다. 심신도 피로할 대로 피로했으므로 그는 구덩이를 파고 개와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담요를 뒤집어 쓰기는 했으나 혹독한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 들어왔다. 쿤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너무나 매서운 추위에다가 마음마저 아리노인에 대한 괴로운 환영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지센 채 몬동이 틀 무렵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는 쇠 몽둥이처럼 무거워 좀처럼 걸음을 옮기기가 힘들었다. 마음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작은 소리만 나도 기절할 것 같았다. 그러나 쿤씨는 기운을 차렸다. 이러다가는 자기 역시 이런 황량한 곳에서 얼어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쿤씨는 더 이상 아리노인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산막 쪽으로 뛰었다. 길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도중에 몇 번이나 넘어져야 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삶도 이미 다리를 절룽거렸다. 그가 산막에 도착한 곳은 오후 4시 였다. 산막은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쿤씨는 제일 먼저 불을 피우고 는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너무 지쳐서인지 잠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누구의 방에도 없이 실컷 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는 그만 소리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사람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쿤씨 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꿈 이었을까? 그것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꾸는 일종의 악몽 이었을까? 쿤씨는 오랫동안 그 소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마치 떠는 듯한 음성으로 자기 이름을 불렀던 그 목소리는 피부를 뚫고 들어와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 끝에까지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분명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쿤씨 라고 부르는 소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귓전에서 울린 까닭이다. 필경 가까이에 누군가가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그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산막의 문을 열어 제쳤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쳤다. 어리 용감님 입니까? 용감님 어디 계세요? 그러나 역시 착각이었나 보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었다. 낮빛으로 빛나는 눈과 밤의 적막으로 뒤덮인 주변은 작은 속삭임 조차 모두 삼켜버리고 말았다. 바깥에서 부는 바람은 겁이 날 정도였다. 이 높은 설원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갈 듯한 기세였기 때문이다. 사막의 모래바람보다도 더 지독한 돌풍이 불어닥쳤다. 이런 바람 속에서 쿤씨는 더욱더 걱정이 되어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아리노인을 불렀다. 아리 용감님 아리 용감님 어디 계세요 아리 쿤씨는 아리노인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나 다가오는 건 침묵뿐 이었다. 쿤씨는 점점 더 심한 공포를 느꼈다. 간이 오그라들 것만 같은 공포였다. 쿤씨는 무서움에 떨며 산막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그는 온 몸을 떨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분명 아까 자기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는 아리노인이 눈을 감는 순간 마지막으로 불러본 목소리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맞다. 틀림없이 맞을 것이다. 빵을 먹는다는 것과 살아있다는 것은 같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틀 넘게 이런 추위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는 건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아리노인은 분명 사흘밤 동안 죽음의 고통을 맛보며 서서히 죽어 갔을 것이다. 어느 구덩이 속에 빠져서 어둠보다도 더 비극적인 그 하얀 눈구덩이 속에서 쿤씨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며 지금 막 숨을 거두었으리. 아리의 영혼은 곧 얼어붙은 육체에서 빠져나와 제일 먼저 산막으로 찾아들었을 것이다. 영혼이란 살아생전 자신이 애착을 지닌 것에 들러 잠시 머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 아리노인의 영혼은 신비로운 힘에 이끌려 이곳 산막에 와서 쿤씨를 부른 것이 틀림없었다. 아까 쿤씨가 들었던 것은 바로 영혼의 소리였을 것이다. 그 영혼은 마지막 작별을 위해 잠시 이곳에 들린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작별의 말이 아니었을 지도 모른다. 왜 끝까지 자신을 찾아주지 않고 도중에 포기했느냐는 저주의 음성이었을지도 모른다. 쿤씨는 온몸을 휘감는 듯한 영혼의 느낌이 전해졌다. 바로 눈앞의 벽에 그리고 지금 막빛장을 건 문 너머로 그 영혼이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것이다. 마치 훤히 불밝혀진 창문으로 머리를 부딪혀오는 밤새처럼 말이다. 이러한 생각에 빠져든 쿤씨는 온몸이 오싹해졌다.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비명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쿤씨는 어서 여기를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밖으로 나갈 용기는 더욱 없었다. 그것은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아리노인의 망령이 문앞에 서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 그는 분명 자신의 시신이 발견되어 정식으로 장사 지내질 때까지는 밤낮으로 산막 주위를 맴돌 것이 뻔했다. 두려움의 밤이 지나고 어느덧 날이 밝아오자 쿤씨의 마음도 조금은 진정이 되었다. 그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으나 입맛이 없었다. 그래서 개에게만 조금 스프를 주었을 뿐 자신은 다시 의자 위에 몸을 던졌다. 그러면서 계속 어느 눈밭에 쓰러져 있을 아리노인의 시체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자세로 하루를 보내고 다시 밤이 찾아오자 또다시 공포가 엄습해왔다. 희미한 촛불 하나가 산막의 저녁을 지켜주고 있었다. 쿤씨는 연기로 새까맣게 그은 부엌과 이방 저방을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어젯밤 자신을 불렀던 그 영혼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오지 않을까 귀기울이고 있었다. 그 순간 쿤씨는 이 황량한 곳에 자기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혼자라는 고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이 거대한 설원 속에 자기 혼자 갇혀있는 것이다. 시끌시끌한 마을의 인가에서 2,000m나 떨어진 이 높은 곳에서 말이다. 하늘마저 얼어붙은 이곳에서 유일하게 혼자 남은 것이다. 그는 어디라도 좋으니 당장 이곳을 벗어나 달아나고 싶었다. 절벽을 타고 내려서라도 로에시 마을로 가고 싶었다. 그런 생각들로 인해 그의 심장은 오그라들었다 펴졌다 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문을 열 용기도 없었다. 분명 아리노인의 시신은 혼자 이 높은 곳에 남겨지기를 원치 않을 것이기에 앞길을 가로막을 것임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깊은 밤이 되자 불안과 공포에 며칠을 시달린 쿤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고 말았다. 그는 침대로 가서 눕지는 않았다. 그곳에 가면 꼭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의자에 몸을 묻은 채 잠들어 있던 쿤시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전날 밤과 같은 외침이 그의 귓전을 때렸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덤벼드는 유령을 때밀고 있는 듯이 두 팔을 허우적거리다가 의자와 함께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그 소란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난 개가 마구 지저대기 시작했다. 개는 마치 소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듯 집안을 빙빙 돌았다. 개는 문앞에서 멈추더니 계속 그 밑에다 코를 쳐받고 킁킁거렸다. 개의 꼬리는 허공을 향해 빳빳이 섰고 털까지 곤두세운 채 계속 으르렁거렸다. 쿤시는 자신의 몸을 일으키며 의자 다리를 움켜잡았다. 그리고는 원인도 모른 채 외쳐댔다. 들어오지 마. 절대 들어오지 마. 누구든 들어오면 죽여버리겠어. 개는 주인의 가세에 힘을 얻어 누군지도 모르는 적을 향해 개의 본성을 드러내며 맹렬히 지저댔다. 그러다 밖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개도 쿤시도 곧 입을 다물어버렸다. 개는 개대로 지쳐 난로가 옆에서 뻗어 있었지만 머리 많은 쳐든 채로 나지막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쿤시 역시 제정신을 찾았으나 그대로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 찬장 속에 브랜디를 꺼냈다. 그리고는 쉬지 않고 몇 잔을 들이키니 눈앞이 핑 돌았다. 곧 머리가 몽롱해져 왔지만 술기운에 힘이 솟는 것 같았다.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흘렀다. 그 이튿날도 쿤시는 음식이라고는 입에 대지 않은 채 연신 술만 마셔댔다. 며칠 동안을 그런 식으로 지내다 보니 그는 쿤드레 만드레 하여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했다. 그러다가 조금 정신이 들면 다시 아리노인 생각에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는 술잔을 입속에 들이붓고 다시 취해 엎드린 채 코를 골며 잠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의 괴로움을 잊게 하고 그를 멍하니 만드는 술기운이 사라지면 그의 귀에는 또다시 쿤시 쿤시 하는 그 외침은 쿤시의 두개골을 꿰뚫어 그를 더욱더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면 쿤시는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도 못하면서 일어나 걔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그런 생활이 3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는 사이 산막에 있던 모든 술이 바닥나고 말았다. 술이란 단지 쿤시의 공포를 잠깐 동안만 잊게 해주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술에 새깨면 그는 전보다 한층 더한 공포로 몸을 떨어야 했던 것이다. 그의 마음속 공포와 고독감은 더욱 심해져 송곳으로 머리를 뚫는 듯 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피로에 지치게 되면 잠이 들고 잠이 들면 또다시 그 외침 때문에 후다닥 일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는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식으로 마지막 몸부림을 치듯 앞뒤 가리지 않고 문쪽으로 향했다. 이제는 자신을 부르는 그 소리의 정체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강제로라도 입을 다물도록 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그러자 알프스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닥쳐 뼛속까지 얼어버릴 것 같았다. 그는 찬 바람을 견딜 수 없어 곧 문을 닫았으나 그 사이를 틈타 개가 바깥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추위로 몸을 떨면서 난로에다 계속 장작을 지폈다. 그런데 누군가 벽을 핥히며 우는 듯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는 다시 공포로 질려버렸다. 그래서 쿤씨는 이성을 잃은 채 마구 외쳐댔다. 꺼져. 꺼지란 말이야. 그의 호통소리에 상대는 괴로운 듯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그래서 그만 모든 이성을 잃은 쿤씨는 정신없이 숨을 장소를 찾았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계속 꺼져 꺼져 라는 말만 뇌까렸다. 그러나 쿤씨가 느끼기에 상대는 여전히 울어대며 벽을 핥히거나 집 주위를 따라 서성거리는 것 같았다. 쿤씨는 정상인이 혼자 했다고는 볼 수 없는 힘으로 식료품이 잔뜩 들어있는 무거운 떡갈나무 찬장을 문하까지 끌고 와서는 방벽을 쳤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안에 있던 탁자며 의자 등 가구들을 가져와 전부 쌓아 올렸다. 그러나 상대는 더욱 기분 나쁜 소리로 으르렁 거렸다. 이에 질세라 쿤씨도 맞장구를 쳤다. 이러한 대결은 며칠을 두고 계속되었다. 한쪽은 계속 벽을 핥히거나 산막 주위를 서성거렸고 또 다른 한쪽은 이에 맞서 고함을 치며 대항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제 상대에게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쿤씨는 한꺼번에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들고 말았다. 잠에서 깨어난 쿤씨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단지 배가 몹시 고프다는 것만을 느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먹고 또 먹었다. 그 사이 겨울은 갔다. 알프스의 매서웠던 찬바람도 물러나고 험한 재미 고갯길도 다시 열렸다. 겨울 동안 마을에서 머물렀던 오제씨 가족은 산막으로 이동하기 위해 마을을 떠났다. 고갯 마루에 잃은 여자들은 낙위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곧 만나게 될 안내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연우해와는 다른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길이 열리면 그간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안내인 중 한 명이 2, 3일 전부터 산을 내려오곤 했었는데 올해는 아무런 안내인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일행은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랐다. 산막 위의 눈은 치워지지도 않은 채 여전히 덮여있었다. 지붕 위의 굴뚝에서는 조금씩 연기가 피어올랐다. 오제씨는 그 연기를 통해 사람들이 무사히 지냈음을 알고는 안심을 했다. 그러나 문 입구에 다다르니 웬 짐승의 해골이 보였다. 그 짐승은 옆구리를 밑으로 하고 쓰러져 있었는데 겨울 내내 독수리가 쪼아먹은 한 적이 있었다. 일행은 다가가서 그 짐승을 살펴보았다. 삼이에요. 틀림없어요. 하고 오제부인이 말했다. 오제부인은 문을 두드리며 큰소리로 외쳤다. 아리 아리 그러자 안에서 누군가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같지 않은 무슨 짐승 소리처럼 들렸다. 오제씨가 다시 안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리 아리 안에 없는가 그러자 안에서는 아까와 같은 소리만이 들려왔다. 오제씨와 새 아들은 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망치로는 욕부족이라고 판단한 네 사람은 낙위를 가두던 외양간에서 긴 기동을 뽑아왔다. 그리고 모두들 달려들어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밀었다. 나무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산막 전체가 흔들렸다. 그러자 문이 부서지면서 뒤로 넘어간 찬장 너머로 한 남자가 보였다. 어깨까지 늘어진 머리에 가슴까지 내려온 수염. 게다가 누더기를 걸친 그 남자는 두 눈에서 이상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알아보질 못했다. 하지만 로이지는 그가 누군지를 알아차리며 소리쳤다. 어머나 쿤씨예요. 한번 보세요. 그 말을 들은 오재부인은 그 남자를 살펴보더니 머리는 허옇게 변했지만 쿤씨가 맞다며 인정했다. 쿤씨는 별 저항 없이 사람들을 대했다. 그들이 자기 몸을 만져도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에는 전혀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로에슈 마을에 있는 의사에게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의사는 그를 보더니 그가 미쳤다는 진단을 내렸다. 늙은 안내인 아리노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는 바가 없었다. 오재씨의 딸 로이제는 실성한 쿤씨 때문에 병이 들어 죽을 뻔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들 말했다. 지난 겨울 너무 추웠던 거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 에게 큰 힘이 됩니다.